이 말씀은 이스라엘 54장, 이스라엘 5절입니다. 제가 운동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한 번,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칭포하시겠습니다. 시작해요. 아가씨 한번 하나님 말씀을 칭포하시겠습니다. 믿지하지 못하며, 믿지하지 못한다는 노래가 있으려다. 상도를 겹지 못한다는 노래가 있으려다. 이만 홀로 된 결혼식 사시기, 남편이 된 자리 사시기 보다 많으나, 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만 불을 놓치며, 내 도덕이 자아가시지 말고, 너의 입원에, 너의 주를 비교하며, 너의 발표를 동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내가 다 오고 싶으시오, 내 자동을 들여서 오고 싶으시오, 성쾌한 소음을 따라갈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눠서, 내 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쾌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쾌한 목사님은, 저희, 제가 용기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이 EDS하고도 YM 시련이 있습니다. 신교전 부분에는, 그때, 그 학교의 도장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생활이 어려웠을 때, 아침을 운행을 많이 받고, 또, 아침을, 마음이 좋고, 오늘의 주식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지난주에, 마음이 좋고 싶으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실 바라겠습니다. 혹시 물 한 컵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1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오늘 아마, 그 중간에 그 트래픽이 사고 난 게 있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거룩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참 좋네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1978년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일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좀 어느랍니다. 또 제가, 한, 4년 전에, 왼쪽 뇌에 두 번 스트로크가 왔기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좀 어느은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장막 털을 넓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남전도회의 헌신 예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 털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 교회 회중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제가 확장한 오는 게 듣기는,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서서히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실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강단이 고룩한데, 제가 사실 많이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다리는 이렇게 후두두뚫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상황은 결코 노래할 수 없는, 노래 대신 신음밖에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자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복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국도 한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으로 다시 소박을 맞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미래가 끊기기 때문에 여인들은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문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탈치 못한 내가 이제는 노래하라. 그리고 장막털을 넓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랑자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축소된 삶이 확장된 삶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소되는 삶이 아니라 확장되는 삶이라 믿습니다.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확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잉태치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풀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로움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확장하여 열방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의 지경터가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요수하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지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못 주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불량이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휘장을 아낄지 말라. 그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껏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삶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장막털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확장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확장되고 열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마음의 편견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도영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마자 사마리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일본에 대한 감정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아베 신조, 개인적으로는 미치광이 같습니다. 군국자예요, 군국주의자입니다. 일본의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을 띄워넣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목수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없애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돕는 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끔 제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켓에 전도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태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미주 사회에 기독교인이 75%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인, 성도들을 다 카운트로 하면 15%를 넘지 못합니다. 가끔 외로워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등록도 하지만 교회를 저버린 예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도 60%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집단적인 폐쇄성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곳에 오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루에 3천명씩, 5천명씩 모이던 엄청난 교회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예수님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다양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리누웨이를 향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큰 물고기에 갇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배탄해서 리누웨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온 나라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재를 뒤엎고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요나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누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산중턱에서 내려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농쿨에서 그늘 밑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농쿨에 벌레가 들어가서 시들기 시작하고 없어지자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소유했던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사그러들기 시작하자 리누웨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요나 봄은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요나지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나 같은 인생은 비록 하나님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겪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파집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민사회가 넓은 것 같아도 좁습니다. 한두 사람 거치면 다 압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코리안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토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익숙합니다. 이곳을 나가는 게 불편합니다. 미국에서 30년, 40년 살아도 한국 사람이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속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입맛은 그렇다 할지라도 삶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넘지 못했던 베드로를 유대인을 핍박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편견을 뛰어넘어서 타인정을 품는 국제적인 감각을 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네트워킹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석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춤 하나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문화코드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부터 지구촌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활짝 열린 세상에서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오렌즈 카운티의 산타 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열린 공통체가 됩니다. 편견이 없어집니다. 교회의 바운 단위가 넓어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도 섞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환영받는 공동체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문턱이 없는 공동체 누구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사랑받고 존경받다라고 하는 문턱이 없는 바운드러가 넓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만 어느 특정 지역만 모이는 어떤 특정 지역 사람만 모이는 폐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난교회만 오면 누구도 사랑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이 있으면 나눠야 합니다. 삼성과 삼성과 그 어디죠? 아이폰 만드는 데가 어디죠? 어디죠? 애플이요 애플 두 회사가 싸웠어요. 삼성이 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자살골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곳이 있으면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찾아오고 만나지고 관계성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터가 넓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래서는 안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지경터가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관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섬김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꾸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말과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유 없는 축복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높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부를 많이 하게 하시고 영어를 잘하게 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방에서 백잠을 맞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대답을 안 하세요. 평생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는 만큼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한 그 자체 그 부흥의 축복이 단지 방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깔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섬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정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섬김으로 전환하십시오. 은혜는 받기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힘이 들죠.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일할 게 많습니까? 섬기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섬기다가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섬기다가 삶이 확장됩니다. 저는 목표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진내 했습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그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의 삶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어떤 곳은 가보면 몇 사람 많아서 아주 싸늘한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마지 못해 인사차 온 모습들을 보고 예식이 끝나면 유가족이 준비한 식사도 안하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장례식인지 잔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떠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시간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성적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성적표는 섬김입니다. 힘들지만 섬겼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섬김은 부메랑입니다. 여러분이 섬긴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삶을 부욕해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이유를 갖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집도 넓혀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 살면서 큰 집 구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넓은 집을 가지고 구형 예배를 하든 셀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중복 기도 모임을 하든 열방 품는 기도 모임을 하든 그 역사를 1년 내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는 이 집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쓰다가 선교사님 오시면 쓰게 하세요. 선교사님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 좋은 건 여러분이 쓰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은 선교사의 상급을 받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뒷마당에 넓은 집이 있다면 주말이면 사람들을 모으세요. 고기 구우세요. 야채를 구우세요. 생선을 구워서 나누면서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삶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삶은 좁아집니다. 섬기면 삶이 삶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 아들 그리고 남편 4명이 4명이 굶지 않고 살면 감사해요.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해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채워주는 주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이 하루 세 끼 먹는 거라면 인생은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먹고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위에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자녀들까지 먹이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적어도 10명 100명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10명을 먹일 수 있는데 내가 못 먹겠습니까? 부메랑입니다. 1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먹이시는 것이에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살면 폐쇄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손을 펴서 넓게 넓게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만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기울이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아주 비이기적인 기도죠. 남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 식구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자기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김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발상이 달라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삶은 점점 축소됩니다. 삶의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못난 삶입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누에의 백성이 전체가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즐겼던 박론쿨이 시드는 것을 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별것 아닌 주변의 잡기를 가지고 살다가 편협한 삶을 살다가 짜증내고 원망하다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섬김의 개념은 배려입니다. 배려 공동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분주해져요. 섬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섬기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아 종이가 떨어져 있구나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거나 이거 사람들이 불편하겠다 물이 졸졸 흐르면 꺼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종이를 여고다 버린 거야 누가 이렇게 물이 낭비되도록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나의 필요보다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어른도 좋습니다 아린아이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어른은 내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좋을까 이 어린아이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적어놓고 어떤 인간이 내게 유익할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은 몇 명일까 하면 지우다 보면 몇 명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섬깁니다 또 그걸 하다 보면 지혜도 생겨요 재물도 생깁니다 건강도 생깁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달아보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의 속들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의 삶에 대해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도 건강도 필요한 방법도 사람도 붙여주는 역사가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치유 세미라도 많아요 치유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뭡니까? 치유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치유가 치위로 멈춘다면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평생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치유되어서 건강한 것 같은 누가 부 그으면 삶이 벌써 우르르 무너집니다 또 옛날에 상처를 가지고 평생 그 진물을 핥으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Wounded Healer 상처를 가진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그 상처를 갖고서도 평생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삶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치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주위 사회 민족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부흥을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섬김을 넓히십시오 그래야 그 섬김이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때 그때 가시면 우왕좌왕 하게 돼 있습니다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은 섬김의 확장입니다 특별히 남선교회를 보면 연세도 지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제 그만하면 이만하면 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섬김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아낀다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이 젊음을 아낀다고 젊음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삶이 온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소진하고 진액이 다해 주님께 부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약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 분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커집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 섬김을 하다가 소진을 다하고 죽게 들림 받는 여러분들 수익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확장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비전이 커집니다 주님의 비전은 컸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에게 세상을 품는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 동네 사마리아를 제자 사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나라 요르단을 품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지만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보지 못한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촌부들에게 열방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월드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베드로 비겁한 겁장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두 명이 티격태격 하던 그런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에 복음을 주목하는데 하루에 삼천명이 그 다음엔 오천명이 돌아오는 곳에서 사고 체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전의 수정이 왔을 것이에요 비전의 확장이 왔습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비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바울은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 여러분 계산된 인상은 답답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인이 한 백명 모여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비전이 백십명 입니다 백십명 하자는 겁니까 안하자는 겁니까 이건 계산입니다 계산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강가상격을 계산해서 텐퍼센트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현실감각이 뛰어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평생 못다 이룰 꿈을 꾸십시오 못다 이룰 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이 비전인 것입니다 계산된 은혜를 가지고 계산된 실향생활을 하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계산입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한국교회를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그 한국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청교자 신앙을 가져온 이민사회 이민교회 한국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PCUS의 교단은 한국교단의 장신신학교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10년 전부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 이야기하는 것 미국은 더 이상 청교대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청교대 신앙의 역사를 감당하기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심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 앉아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도록 함께 섬기도록 함께 선교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확장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방을 품는 월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 나라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위정자와 그 나라의 정치 상태와 그 나라의 종교 상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위로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생활에 같이 사는 것이 열방을 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위 교회 주위 환경 오렌지 카운티가 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후대 3대 4대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2세 3세를 통해서 열방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십시오 열방을 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나라씩 품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교회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나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월들리 크리시안이 아니라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월드 크리시안 월드 철치가 되는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저희를 도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막털을 넓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삶에서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